저희는 감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던 아티스트 엔터테이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가슴속 추억으로 만들어뜨릴 저는 엔터테이너 가이드 그룹 빨간바지의 로맨틱을 맡고 있는 로맨틱 가이드 로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추억하실 때 트라팔과 광장의 면접, 빅벤의 설립연도, 타워브리치가 열리는 횟수, 벨슨제독의 동상 높이, 런던하이의 높이, 내셔널 갤러리의 지식과 정보가 추억이 될까요? 아, 좋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로맨틱한 한 조각, 빅벤. 그림을 보면서 웃겼던 여러분들의 감정 조각. 로맨틱한 음악소리 크라팔과에서 듣던 로맨틱한 음악소리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억나실까요? 저희는 이어폰 껍고 좀비처럼 따라다니는 지식만 전달하는 가이드 투어가 아닙니다. 저희는 감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던 아티스트 엔터테이너들입니다. 다큐멘터리보다는 예능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빨간바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재미있는 여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